2030 부산엑스포 성공기온과 K-트로트 3개로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경남편이 청정환경의 호장 경남 거창에서 펼쳐집니다. MC 박남춘 향기의 진행으로 왕소연, 선비나, 김수련, 한복, 손영희, 나현재, 최전설, 김은주, 신종아가 1부 K-트로트 3개로의 흥겨운 무대를 책임지고 2부 2023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서는 김병찬 향기의 진행으로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과 함께 박남정, 진심원, 서지호, 요요미, 최시라, 하동연, 최향희 멋진 무대를 선사합니다. 5월 20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경남 거창 스포츠파크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30 부산엑스포 성공과 K-트로트 세계화를 기원하며 마련되는 2023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구 거창군 거창군의회 거창연예술인협회 한국예총 거창지회 한국예총 정상남도연합회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경남지회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실버아이티비가 함께합니다.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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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clouds요일et